아, 정연아. 가칭이 있어. 누구 잘 가. 아까 브이로그에 내가 찍었는데. 안녕히 계세요. 아, 왜 이렇게 정복이야? 아, 정연아. 여기다가. 야, 이게 뭐야? 와, 이거 자기 소유가 아니라. 와, 이런 거 있잖아. 괜찮다. 괜찮네. 이거 내가 넣어줄게. 와, 정연아 너 좋았는데? 잘했어. 안 돼? 잘했어. 그러면 한 달 삐고 해라. 오, 일상이야. 와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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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